오늘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연금개혁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. 농혜 수위에선 일본 오염수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. 김수강 기자입니다.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지지부진한 개혁 속도를 지적했습니다. 연계가 있고 전체 국민들의 연금, 노후보장을 감안한다면 구조개혁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. 실질적으로 미래세대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돼야죠. 민주당 고영현 의원은 연기금이 정부 수탁사업에 사용된 점을 고리로 국민연금 운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. 여야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는데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이 후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같은 날 열린 농혜 수위 국정감사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. 해수부 유관기관인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은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김수강입니다.